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이가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만졌다는 말에 국민의힘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준석이를 소환해 맞불을 놓았는데 그간 이준석이는 자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모 거래소에서 거래왕을 한 적이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를 3, 4번 치룰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5일 김남국이가 작년 초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코인을 당시 시세로 60억 원에 달하는 이 80만 개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실명제 1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냐고 비판에 나서자 김남국이는 코인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진행을 했고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채 내역이 모두 남아있는데 은닉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날 밤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밀당 대선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던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서너 번 선거치룰 자금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다 만들어 두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도 부도덕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던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데 왜 김남국이라는 인물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비판하는 것이냐 이는 불공평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야의 청년 정치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인데 왜 김남국이만 문제 삼느냐는 반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그 사람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사람이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게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중권 이 인간도 문제인 게 이준석이를 싸고 도는 데는 정말 도 같은 것 같은데 이준석이를 비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체를 그런 인간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이어서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젊은이들이 영끌에서 날린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면 자기들이 표방하는 가치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회 소장은 아무리 그래도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돈으로 민주당이 돈을 벌었다는 표현은 좀 과하다며 발끈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이는 주식은 실물과 연동, 기업의 투자 및 경제활동과 연동되어 있지만 코인은 순수한 도박판인데 이런 판에 뛰어드냐고 맞섰습니다. 여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인판에 뛰어들어서 한몫 단단히 챙긴 정치권 인사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코인 특성상 뇌물로 주고받는 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손쉽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간 이준석이도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했지 도대체 어떤 코인을 했고 종작동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어떤 거래소를 통했고 코인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의 코인 문제부터 낱낱이 규명해서 국민 앞에 당당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전혁 전 의원은 김남국의 60억 코인 논란에 대해서 정치 인생 끝장낼 짓을 했다고 직격탄을 알려줬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보수의 이모인 줄 알았더니 좌파의 이모였다. 사악한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김경률 회계사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국인은 무려 60억 원 코인이 있었다며 그리고 이 코인을 누구처럼 거래실명제 직전에 빼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김남국의가 지난해 1월과 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가량 보유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이 코인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했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재산 신고 안 했다며 꼴랑 15억 기자들이 물으니 보유 여부 확인해 줄 수 없다. 모든 범죄자들의 똑같은 대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똑같은 어거지 불법이 아니다. 깜찍한 줄 알았다. 한편으로는 어벙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당한 남국이라며 순진한 보수 우파의 거대한 착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국이뿐일까 하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제2의 이정근 게이트 남국이 게이트에 엮인 오빠들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니 형들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이가 작년 5월 루나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을 했다는 의혹 보도를 게시했는데 당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는 가치가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보도 등에 따르면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는 같은 해 5월 15일 루나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뜨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는데 내 관련된 정보 당장 삭제해라 노예들아 서민 새끼들이 대화해 주니까 주제 모르고 계속 쳐날뛰네 내 구두나 핥아라는 발언을 연달아서 하자 네티즌 애시는 황고은의 사용자 정보에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남국의 사진이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는 혹시나 해서 송금하기 해보니 실명으로 김남국 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이 되었는데 김남국이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제 전화번호로 텔레그램 계정을 계속 사용해왔다면서 황고은 계정은 제 계정이 아니다. 현직 보좌진은 물론이고 전직 보좌진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칭 계정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의 위믹스 코인 거래를 거래소도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FIU도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김남국이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남국이는 코인 등 가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서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이가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남국이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 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습니다. 예컨대 현금화를 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철저한 사로 김남국의 60억 코인을 둘러싼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준석이도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 그리고 그 주변인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가 없는 고급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 특정 이해 세력과 결탁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남국의 60억인데 그 윗대가리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코인이 있을지 또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철저하고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